본 비디오는 신개념 하수관 청소기, 리지드 플렉스 샤프트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K910204 플러스 버전의 개선점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 위해 제작된 비디오입니다. 플러스 버전의 개선점들은 현재 사용 중이신 모든 샤프트 제품들에서 보실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진화한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샤프트 형식의 하수관 청소기가 대세로 자리 잡히면서 케이블 사용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보다 빨리 파악하고 아울러 현장에서 작업 용도에 맞는 재질 및 강도의 케이블로 신속하게 교체해야 하는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지드 플렉스 샤프트 플러스 버전은 바로 그 케이블 교체와 관련한 진화한 편리성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해당 편의성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보다 편리한 장치로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번째 업그레이드는 사용자분들이 장치를 보다 쉽게 개방하여 장치의 내부를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장에서 작업 도중 케이블 교체 및 점검을 원하는 시점에 즉시할 수 있도록 하는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해당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장치의 조립을 보시는 것과 같은 6개의 걸쇠들로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6개의 걸쇠들을 쉽고 빠르게 풀어주시기만 하면 그 즉시 장치가 분리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6개의 걸쇠들 중 손잡이 아래에 위치한 걸쇠는 특별히 보시는 것과 같이 6각 렌치를 키처럼 사용하여 풀어주시면 됩니다. 두번째 업그레이드는 장치의 개방 후 보다 쉬운 케이블 교체를 위해 케이블 분리 및 조립을 매우 편한 방식으로 하실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필요한 시점에 즉시 원하시는 케이블로 교체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케이블 분해를 위해 우선 보고 계신 3개의 볼트를 분해합니다. 그 후 케이블을 고정하고 있는 케이블 고정판을 떼어냅니다. 보고 계신 피는 밑에서 눌러 떼어낼 수 있으며 이로써 케이블 끝이 기어 장치에서 분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케이블을 장치에서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선 보시는 것처럼 케이블 끝에 달린 노컬을 분리하여 장치를 덮어주는 상부 케이스와 케이블을 완전히 분리해 주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보시는 것처럼 케이블을 차곡차곡 들어올려 장치와 케이블을 완전히 분리하시면 됩니다. 케이블의 조립은 분해 과정과 동일한 순서로 하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케이블 끝 부분을 장치와 완전히 조립을 하신 후 나머지 케이블 조립 작업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볼트 3개, 케이블 고정판, 핀 조립을 완벽히 마친 후 케이스 바닥에 장착된 베어링을 회전시켜 케이블을 바닥부터 손쉽게 차곡차곡 쌓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전체 케이블을 하부 케이스 내부에 쌓아 올린 후 케이블의 끝 부분을 상부 케이스의 케이블 구멍으로 통과시켜 상부 케이스 밖으로 빼내주시고 상부 케이스를 덮은 후 걸쇠들을 잠가주면 매우 간편한 케이블 분해 및 조립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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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